먼저, 아이스케어 곳곳에 스캔 디바이스를 가동시켜 주십시오. 흥! 흠! 야이, 야이! 하, 하! 흠! 흠! 됐다! 흠! 억누르는 걸 새해 풍댕벽이! 억누르는 걸 새해 풍댕벽이! 꽤 쓰는 거야! 억누르는 걸 새해 풍댕이! 억누르는 걸 새해 풍댕벽이! 꺄 쪼! 억누르는 걸 새해 풍댕벽이! 어? 간다! 2개가 더 강한 맛이 없어지네요! 도움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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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캔디터 확인했다. 컨트롤 빈다, 소울 워커! 스캔디터 확인했다. 컨트롤 빈다, 소울 워커! 빅 퍼펫 출력 대폭 상승! 플랜 B, 더 쉴드 작전 실시! 빅 퍼펫을 유인해주세요. 자, 난 도망치지 않을 테니까 너도 잘 따라오라고. 빅 퍼펫의 소울 워커 인식 성공! 공격은 자제하고 유인해주십시오! 안개가 너무 심해 시야 확보가 어렵다. 6시 방향 광장으로 이동해라! 오케이! 맡겨줘! 위치 접수되었다! 주변을 손해하면서 방호벽을 투하하겠다! 이제 빅 퍼펫을 완전히 가둘 때까지! 교전을 통해 시간을 벌어주세요! 인형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것과 오래 놀고 싶지 않다고! 그런 작전입니까? 흥미롭군요! 100번 날이시다! 마요! 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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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한 미션 발색! 완벽한 미션 발색! 방벽 투하 타이밍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! 작전을 중단하겠습니다! 중단? 웃기지 마라! 우리가 쏟아부은 자금이 얼만지 중단! 지금 투하하겠다! 어머, 안 됩니다! 지금 방벽을 투하하면 빅 퍼펫과 함께 고립됩니다! 흥! 알 게 뭐냐! 안돼! 어서 퇴각하세요!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? 지금 여기서 퇴각하면 저것도 같이 따라올 거라고! 작전은 계속 진행해! 알아서 대체할 테니까! 지금 탈출하지 않으면 폭발이 휘말립니다! 죽는다고요! 미안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땐 꼭 반항하는 성격이라 네 부탁은 들은 채만 할게! 알겠습니다! 꼭... 꼭 살아서 돌아와주세요! 생활 세밀명과 훌륭합니다! 이 에드간은 폭발! 폭발! 그래... 조금은 후련하네... 이렇게... 다시 한번 볼게요! 이렇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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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은 저렴한 내용이